자 복근 운동 두번째 입니다 자 첫번째는 플랭크 니 업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어깨랑 손이 일직선 산에 있도록 위치시킨 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복근을 수축해주고 이렇게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한 채로 우리의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향해서 세게 차주면 됩니다 자 이때 무릎을 올릴 때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보다는 몸을 단단하게 유지한 채로 차줍니다 자 방금 전에 플랭크 니 업 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플랭크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을 최대한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고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인다는 생각으로 복근을 수축해서 몸통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최대한 강하게 밀어보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번째는 토터치 입니다 발끝을 손으로 터치한다고 상상하시면서 몸을 강하게 말아줍니다 자 마지막은 방금 전에 한 토터치를 크로스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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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